CJS 스튜디오의 첫 아이돌 그룹 피부의 멤버 이정이 정식 데뷔 전 부상을 당했다. 피부는 가린조 그룹으로 팀명은 화이트와 블랙의 합성어다. CJS 스튜디오는 이정이 콘텐츠 촬영 중 부상을 당했다. 이정은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았고 기골 몸통의 골절, 발목 및 발 부위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진단을 받아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.